이 시간 따라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면 갈등도 없고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한 연구팀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홀로 살아갈 때에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흡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때에 일찍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자주 만나시고 많이 대화를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4분의 1이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SBS 스페셜 담당 PD인 최복희 PD는 3개월 이상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청년을 가리켜서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립된 청년이 얼마나 되는가 이 PD의 추정에 의하면 국내에만 30만 명이 고립되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본의 히키코머리를 예로 들면서 히키코머리가 일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만간 고립된 청년들이 점차 더 늘고 문제를 야기해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서 아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당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름도 없죠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혈루증까지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부르죠 레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한 사람 자신과 접촉한 모든 물건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병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혐오와 배제를 받으며 아주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몇 년 동안 닫았다고 합니까? 12회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그 병에 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1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뒤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상해버릴 대로 다 상해버린 상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몰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답이 허비했으며 아무 효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였던 자예요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는 병을 낫게 해야 되죠 고통을 좀 가볍게 덜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난 많은 의사들은 도리어 그녀에게 많은 괴로움만 더해 주었을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남은 곳이 없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효음이 없고 도리어 더 그 병이 더 중화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녀의 노력은 더욱더 그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빈약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믿고 말하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이 자신에게 처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뉴욕 리드머 교회를 설립한 팀켈러 목사님은 현대사회의 우상들 중 하나로 진보의 이상이라는 것을 꼽습니다 이 진보의 이상이 무엇이냐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행복한 시대가 가까워지며 역사와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념 역사와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 뭐죠?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국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념을 갖고 맹신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죠 인간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볼까요? 기후 문제가 최근에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진통을 앓고 있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거대한 산불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을 해서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1만 3천여 건 이상의 산불이 더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지금 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 산불로 인해서 이번엔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되는 숲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불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점점 더 진보할 것이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고 신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빈곤의 문제, 폭력의 문제, 그리고 핵무기의 위험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인간의 유능보다 무능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시적인 얘기 말고 우리 개인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저축했더니 열심히 화목한 가정을 잘 꾸려왔더니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내면에 있는 내 감정의 문제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자는 제가 아닙니다 나의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여기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므라 아멘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정말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틈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자기는 결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앞에도 가지 못합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라 34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지만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인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마치 전기가 찌릿 흐르듯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았음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IBP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그녀가 깨끗하게 되도록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전가라고 하죠 그녀가 갖고 있는 부정함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그녀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하고 와야 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해야지 완벽해야지 어느 정도의 기준은 들어야지 그래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요구했죠 율법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정하다 라고 했어요 너는 부정하기 때문에 완전해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부정하고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율법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나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율법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오라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너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들어가든 취업을 들어갈 때든 심지어 결혼을 할 때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 안에 드는 사람을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뽑습니까? 능력이 돼야 스펙이 돼야 뭔가 기준을 갖춰야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을 환대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받아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주님이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십니까? 많은 죄인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성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가져가셔서 주님이 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불안전함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가져가십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함을 모든 불안전함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갖추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요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있는 자에게라야 쓸데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풀으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풀으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기가 전능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혈류증 앓는 여인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오히려 그 늪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혈류증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절실하게 갈망함으로 찾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그런대로 세상이 살만하죠 그래서 주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주를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무리가 에어쌈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태웠냐고 물으십니까 주님, 주님 곁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과 이렇게 밀적하게 접촉하고 살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주님께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를 아신 거예요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맴돌고 서로 떠밀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한 이 여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옷에 손을 댄 바로 그 여자에게 주님은 돌아보시고 주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로 따지면 수십억 인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예수님을 둘러싼 그 군중처럼 그저 주님을 둘러싸서 그냥 주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예배만 드린다라는 그런 안두관만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를 주님이 만나 주시냐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옷에 손을 대는 자를 주님이 주목하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애워썼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군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소망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해답을 얻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예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여자는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존경받는 그 당시에 라비로 여겨뒀던 그 예수님 유대 남성에게 손을 댔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마 이 여인의 경험대로라면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어딜 와? 네가 뭔데 여기를 찾아와? 어딜 만져? 너 제정신이야?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혐오와 배제의 말로 그녀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녀는 그런 말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따라 12년 동안 혐오와 배제의 말만 들어왔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용납의 말을 듣습니다 받아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환대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따라 라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녀를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보금서에서 주님이 따라라고 호칭한 이 말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 가운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주님이 그를 용납하시면서 따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치료하였다 고쳤다 라는 말도 있지만 주님은 여기서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혈루증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한 마음도 주님이 고쳐주셨다 라는 뜻이죠 깨어진 공동체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셨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그의 마음 공경에 처한 그의 영혼을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구원하였다 라는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갖고 가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 저 사업 망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키우질 못했습니다 문제를 안고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호통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용납의 말로 환대의 말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근원적인 문제까지 주님이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이 가라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는 말이죠 레키, 레샬롬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마음만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어떻게든지 세상의 기준에 들어보겠다라고 아둥바둥 살면서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간 행복할 날 그날이 오겠지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이 흘루증 여인처럼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주님을 많이 찾았는데요 정작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할 때에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문은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늘 주님 곁에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철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언제부턴가 냉랭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을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주님의 겉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의 간절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찾을 때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능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전능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돌이켜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따라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시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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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